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함께하는 교회 이상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바다로 표현했을까요? 언제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광풍을 만난 바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바라는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호만이 풍랑의 고통에서 인도에 내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26절 보시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 침몰의 위기에 처한 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심정을 영혼이 녹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고 했겠습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조금 더 찾을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곳곳에 숨겨진 강력한 암초와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 모를 강풍을 걱정하며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망망대와 같은 인생길을 안전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둘째는 인생의 바다에서 고통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28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각한 위험 가운데서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운 조치를 취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매이고 있던 줄 곧 새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다시는 얼금할 수 없도록 새 사슬을 완전히 끊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벽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풍랑의 고통이 올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완벽한 구원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는 여호와께서는 바다를 평온케 하여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고통의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마침내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잠재우셨고 그들에게 평온함을 허락하셔서 마침내는 그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항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원의 항구란 바로 에루살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무사히 에루살렘에 기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폭풍들을 뚫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소원하는 항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힘과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광풍을 만난 선원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항구에 이르러 기쁨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인 새 에루살렘에 이르게 하셔서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넷째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됩니다 31절 32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됩니다 구원하신 것도 기적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요 오늘 또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요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평온케 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요하를 늘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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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